오늘은 촬영 협조를 참 어렵게 해서 받아 가지고 왔던 곳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들어가는 입구에요 문은 다 열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구경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기는 사형장이 있다고 들었거든 여기도 안 열어셨네 오늘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문은 개방을 해주셨거든 사람 없었는데 불이 켜져 있냐? 여기부터 가보려고 했는데 이쪽 방이 있는 것 같은데 계세요? 누구 있어? 나 같은 경우에 여기를 협조를 받고 들어온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자 여기 포포트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rkney에서는 저기 방만 들어 보면 철조망에 있어 저기 방망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뽀뽀가 생긴게 여기만 이렇게 해야겠어 장비장고 아니네 이게 벽이잖아 분명 저기 맞는데? 잘못 간거 아니잖아 우리 미쳐버려 여기는 또 뭐야 되시오 미쳤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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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야 맞다야 바로 모구장 나오네 드디어 모구장 나오네 석색판 여기 자 우리 여기부터 하고자 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기계 동력반, 전등반 뭔 소리야? 방금 소리 뭐냐? 나도 사양장이 묶음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우리가 찾아봐야 돼 와.. 방케이책 하났네 방케이책 하네 방케이책 하네 버퍼에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물은 안나와 물은 안나와 물은 안나와 교도소 교도소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샤워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안에서 문의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깐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냥 통을 비었네 그냥 통을 비었네 지금도 버퍼? 지금도 버퍼에요? 화질을 우리가 좀 낮춰서 해볼까나? 화질을 좀 낮춰 볼까? 이 광고 저기 들어갈 수 있으려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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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타는 뭐 어디 열어진다 너무 깜깜해 뭐야 여기 지하실도 미쳤다 이거 지하실도 있네 이거 지하 몇 층까지 있는데? 여기가 사정장 아니야? 설마? 철문 설마 이런 데다 만드는가? 설마 이런 데다 만드는가? 어 내려가면 버퍼가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죠 버퍼가 바로 생길 것 같은데 미쳤다 이게 미쳤다 이게 밑에 또 있어 버퍼 있습니까? 또 내려가 우와 또 내려가 여기 없이 사정장인가? 이야 뭐야 이거? 물 물 물 물 더이상 못가 더이상 못가 덕방인가? 누가 물.. 엉 뱃살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방금 뭐야? 이게 방금 뭔 소리야? 뒤에서 소리가 나섰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웬만한 데는 다 간 거 같은데 간 거 같은데 뭐가 없어 사형장이 분명히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구경 많이 했다 요구 요구 보포 있어요? 오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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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캠핑할 때 오이쇼 내려갖고 보포가 심한 대로 여기 한번 내가 얼른 내려가도 한번 봐 볼게 sho 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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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 수신이 안 잡힌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수신이 한 칸 밖에 안 잡혀요 수신이 한 칸 밖에 안 잡혀요 근데 여기 엄청 깊고 끝까지 갔다 왔거든 근데 사용장이라는 그런 느낌은 일도 없고 그냥 쭉 엄청 깊어요 쭉 가 이런데 같은데 사용장이 버퍼 있어? 여기가 여기는 솔직히 무릎 이상 올 것 같아 무서운게 그냥 혼자 억섰습니다 출소할랍니다 가고 싶은데 아멘 아멘